과거 배달앱이 생기기 전부터 일부 배달음식의 경우 암암리의 매장 가격과 배달을 시켰을 때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식당 자체적으로 배달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배달만 하거나 둘 다 하는 경우 배달앱을 사용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음식을 시켜 먹는 손님 입장에서야 편하게 앱을 통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쉽게 찾아 결제 후 먹을 수 있어 편하게 이용하고 있죠. 쉽게 이용하는 만큼 이 사이에는 배달앱에서 중간 역할을 하며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또한 이 배달앱을 운영하는 주체의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그 피해는 결국 이 앱을 통해 주문하여 먹는 바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위에서 말했듯이 매장에서 먹는 것과 배달해 먹는 음식 가격 차이가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비싸면 포장이나 가서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며 이런 음식 가격의 차이가 결국 배달앱을 운영하는 주체에게만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배달을 이용한 음식 가격이 비싸지면 결국 오른 만큼 가져가는 수수료는 더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결국 고객으로부터 이는 건 식당이지 배달앱 운영사가 아니니 말이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메꾸려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최근 과도한 배달 수수료로 인해 롯데리아가 배달 가격 분리 운영을 한다고 공지하며 9월 24일부터 배달앱을 통한 주문건에 대해 차등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먹을 수 있었던 한솥 도시락도 배달 전용 판매가를 별도 운영한다는 안내를 공지하며 배달 매출의 30%에 가까운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10월 1일부터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닌 이중 가격제가 불보듯 뻔하게 보편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프랜차이즈 최초로 교촌치킨이 치킨 주문 시 2,000원의 배달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시초가 되어 과거에는 없던 배달비라는 항목이 고객에게 전가가 된 것처럼 말이죠. 누구를 위한 배달앱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결국 이들 음식점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식당을 접는 그것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쉽게 접하던 음식들이나 맛집들은 물론 하나둘씩 음식점들은 폐업 절차를 밟고 있죠. 이런 배달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음식 배달시켜 먹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닌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배는 배달앱 운영사만 부를 뿐 음식점 사장과 음식을 먹는 손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이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